균형 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 취약지인 충북 지역에 치과대학 50명을 포함 최소 158명 이상을 최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균형발전본부 측은 의료인력은 입학 후 의료현장에 공급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되므로 정부와 의사협회 등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